이번 시간에는 CLI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LI는 Command Line Interface의 약자죠. 그래서 Command Line Interface는 GUI의 반대,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GUI 이전에 컴퓨터를 제어하던 주요한 방법이 CLI죠. 그래서 GUI는 Graphic User Interface의 약자로 아이콘이나 마우스 또는 화살표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래피컬한 환경이 GUI죠. 그전에는 컴퓨터를 명령어로 입력해서 제어를 했고 바로 그러한 방식을 CLI, Command Line Interface라고 합니다. Command Line Interface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은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적으로 PHP는 웹 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 즉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PHP로도 Command L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HP로 Command L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Code Igniter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간단한 형태의 Command Line Interface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죠. 우선 Tools라고 하는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는 Worl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에 접속할 때는 이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입력하고 Index.php라고 하고 Slash 여기 있는 클래스 네임인 Tools를 입력하고 Slash World를 하게 되면 툴즈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Worl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명령어에서 실행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PHP라고 하는 것은 이 PHP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명령어 해석기 이 PHP 엔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PHP 띄우고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Index.php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주소는 이 Code Igniter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실행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Code Igniter의 모든 컨트롤러들은 결국에는 Index.php라고 하는 파일을 경유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PHP 띄우고 Index.php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띄우고 Tools 그리고 띄우고 World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것이 파라미터가 돼서 Index.php라고 하는 PHP 파일로 전달이 돼서 Tools라는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World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사용 방법이고 이것에 대한 실습은 해보지 않겠고요. 제가 할 것은 직접 우리가 만들고 있는 예자를 좀 더 고도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PHP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PHP가 아주 익숙한 언어라고 한다면 PHP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동작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작업을 백엔드로 실행을 시켜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코드이그나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면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웹 프로젝트와 함께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이그나이터를 이용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